안녕하세요. 2023년 T1의 로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은 주전 로스터입니다. T1의 주전 로스터는 변한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슈가 되는건 페이커 선수가 2025년까지 재계약을 해서 페이커 선수의 한국 나이 30살까지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독 코치진입니다. 최성훈 총감독과 김지환 감독이 빠지고 임지환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여담으로 T1의 감독과 코치 전부 선수 시절의 T1 소속 출신이라는게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그리고 김영민 코치가 2군 챌린저스 코치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T1 2군 챌린저스의 로스터가 마치 채워지지 않아서 이번 연상에는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T1의 로스터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